좋은 물을 찾아서 2022년 6월 23일 청평댐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댐이 바로 청평댐입니다. 청평댐은 북한강에 위치해 있고요. 청평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수발전식으로 발전하는 그런 곳입니다. 청평댐 아래는 대성리 그리고 팔당댐이 이어져 내려가게 되겠죠. 청평댐 위에는 가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청평댐 수변에는 물이 잔잔하기 때문에 수변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휴양을 보내기엔 아주 적격인 그런 곳이죠. 수상보트, 제트보트, 여러가지 물기구 놀이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여름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천의 물은 투명하진 않은데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물이라 이 정도 할 수 있긴 하겠죠. 조금 더 맑고 깨끗한 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춘천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좋은 영양소가 많은 그런 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물이 청평댐을 거쳐서 팔당댐을 거쳐서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에 좋은 물로 수도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후손에게 좋은 물을 물려줄 수 있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좋은 물을 찾아서 오늘 촬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